인천시가 4월 셋째 주부터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합니다.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되며, 학교별로 사전에 희망 여부를 조사 후 올해 7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는 고품질의 과일간식 공급을 위해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주관 공모에 선정된 업체 중에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관내 261개 초등학교 1만 5천명에게 친환경 제철과일을 연간 30회 이상 컵과일 형태로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